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출애굽기 5장에서 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40년 만에 모세는 뜨거운 감자 동족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모세가 어느 날 동족들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애굽 왕자에서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40년 전 애굽에서 모세는 동족 문제를 측면에서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살펴보던 중에 도우려는 마음으로 만졌다가 오히려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도망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의 모세는 동족의 문제를 측면이 아닌 정면에서 그리고 조심스럽고 조용히가 아닌 정정당당하게 뜨거운 감자 민족 문제를 마주합니다. 모세는 먼저 동족들과 제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는 장정 60만명 노동자에 대한 임금 협상이나 노동 처우 개선이 아닌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로 바로에게 정면승부를 합니다. 모세는 아마 애굽왕 바로가 자신을 직접 만나주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자신이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왕자였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전직 왕자가 아닌 히브리 민족의 대표 정도였다면 바로는 모세를 직접 만나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를 만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임금 협상이나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3일길을 광야로 나가 즉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자신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신저임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내부 이간 정치 술수로 모세의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를 무력화시킵니다.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로 인해 이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결국 아들까지 다 잃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교만했던 바로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신하며 어리석은 꾀를 냅니다. 바로는 세상 정치의 본성인 덮어씌워 모략하기를 시행합니다. 히브리 민족 내부를 이간시키기 위해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만듭니다. 또한 애굽은 히브리인들에게 불가능한 작업 목표량을 정해주고 전보다 더 억압하고 압제하는 폭력을 가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계획대로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히브리인들의 모든 불만은 모세와 아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와 바로는 6개월간 9차례 협상에 들어갑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을 더 많이 억압하고 괴롭히자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바로와 6개월간 9차례 협상 즉 서로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협상은 구걸과 다릅니다. 협상은 상대방에게 내밀 비장의 카드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카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문명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기적에 대항합니다. 바로는 자신들이 이룬 문명 곧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찬란한 나일강 중심의 애군문명을 가지고 모세의 3일길 출애굽 광야 제사 이슈를 완전히 제압할 생각이었습니다. 로세는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진행될 바로와의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협상의 동력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이배굽 때 사용하신 나일강을 출애굽 1차 협상 때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이배굽의 지도자 요셉은 애굽에서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가지고 놀라운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 중심에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놀라운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로의 1차 협상에서 하나님의 기적 카드로 나일강을 다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들의 문명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항합니다. 바로는 식수를 확보할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가를 파서 식수를 구하자 애굽이 하나님의 기적을 문명으로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오히려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예화나 성경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1일 출애국계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요하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요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를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점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느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 더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혜를 정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아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국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암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류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드리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에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해수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몰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소할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몰의 가족이요. 레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부대로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악과 무라리요. 레유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시무이요. 고아스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부대로 레유의 족장이요. 아무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무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하살과 이담하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이리까. 추레읍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굽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파를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름해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왕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하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